자 볼게요 주장하는 바니까 또 나오잖아요 주장 항상 주장은 뭐예요?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해라 이런 거 나올 때 핵심이 있다 그랬죠? 명령법이나 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 주어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소 좀 쉬운, 쉬운 내용에 속합니다 환희야 자 첫 문장 가볼까요? 23%예요 23%가 오브 피포 사람들 중에 23%가 주어 부분이죠 23%가 어드밋 하면 뭐니? 어드밋 어드밋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투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어드밋 투 무엇을 인정하다거든요 저게 ing 동명사가 쓰인 겁니다 동명사 투 다음에 ing라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에 맨날 나와요 뭐를 인정하냐면 23%의 사람들이 having shared 공유했었던 거 뭐를 fake 하면 뭐예요? fake fake는 가짜의 가짜 뉴스 기사를요 공유했었던 걸 그렇죠? 인정합니다 어디에서? on a popular social networking site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쓰는 요즘은 너희들 인스타를 더 많이 쓰나 보지? 페북은 이제 좀 노 땅들이 많이 쓴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아들아 공유하라더니 왜 없니? 아빠 우리는 이제 인스타 해 왜? 페북은 광고가 쓸데없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내와 상관없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계속 알림이 떠서 귀찮아 이런 아무튼 그 뉴스 기사를요 이런 유명한 인기 있는 sns 상에 가짜 뉴스 이야기를 공유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either a or b니까요 모이거나 모이거나 그래서 accidentally 이거는 사고로라기보다는 우연히 by accident 이렇게 수거로 많이 쓰거든요 by accident 사고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연찮기를 말합니다 우연히 혹은 on purpose 이게 반대겠죠 on purpose는요 이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일부러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 according to 2016 퓨 리서치 센터 서베이 2016년에 있었던 퓨 연구 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럼 it's tempting and it는 당연히 가져오겠죠 tempting 하면 tempt가 유혹하다 거든요 tempting 그러면 유혹에 빠질만한 그래서 혹한 혹할 수 있습니다 for me 제가 뭐 하는 것이 to attribute 와 드디어 나왔네 이 표현이 이게 진주어긴 진주어죠 투부정상 그죠 이 표현 좀 알고 갈게요 attribute it 그것을 탓으로 돌리는 것이 to people 사람들 탓으로 사람들이 being willfully ignorant 그죠 우이 플린은 의도적으로 역시 자기 의지로 이거는 뭐요 모르는 모르는 것으로 무지한 무식한 모르는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럼 제가 그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러한 탓으로 돌리기가 아주 혹하기 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attribute 가요 attribute 이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앞에 강세가 와요 앞에 강세가 오면 attribute 그래서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특징 이런 단어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강세가 올 때 attribute 이게 뒤에 강세가 오면 동사로 쓰여요 뒤에 강세가 오면 속성이나 특징이 아니라 무엇의 탓이나 그지 또는 덕 무엇의 덕으로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강세가 뒤에 올 때 강세가 뒤에 올 때 attribute 여기에 올 때 이거는 강세가 attribute 앞에 올 때 강세라는 건 어디에 accent가 오느냐 강세가요 accent 보통 accent 라기보다 stress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stress 그러니까 accent는 네 반문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투리 같은 그런 억양은 가깝고요 stress는 강조점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 강한 그지 발음을 하느냐 강원아 오자마자 또 엎드려 환이랑 교감하니 그래서 attribute 할 때 이거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attribute A to B가 돼요 attribute A to B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를 B의 탓으로 또는 덕으로 돌리다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고상들 중에서 1등급을 가리는 문제로 쓰일 수 있는 건데 A가 결과에 해당되고요 B가 원인에 해당이 돼요 이거를 잘 알아두면 인과관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 attribute my success 이랍니다 저는 제 성공을 to my parents 제 부모님 덕으로 돌리고 싶네요 시상식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제 스텝에 돌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my success가 A고 my parents가 B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간다고 생각을 해 봐 얘들아 이게 수동태로 가면 이건 진짜 난이도 극상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 A는요 is attributed to B가 돼요 그러면 A는 뭐다?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표현은 이미 배웠어요 A는 B 때문이다 하는 걸 중학교 대변인은 이 표현하고 똑같이 A는 뭐랑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A is caused by 이건 너희도 알잖아 A가 B 때문에 약인된다 그지? A는 B 때문에 약인된다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는 중학생도 없을 정도로 다 쉬워요 다 아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고3까지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제 3%도 안 되는 친구들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 꼭 기억해 두면 나중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성공을 제 부모님의 덕으로 돌립니다 이런 시상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쪽에다가 접어 볼게요 정리해 보세요 하리야 잠시 차리고 광원아 오자마자 기도냐 시윤이가 안 보이네 이 녀석 온다고 해 놓고 어 업데이트가 됐구나 카톡이 이쪽에 집의 컴퓨터를 집에 컴퓨터를 이 녀석 됐어요? 트리뷰트 A to B 기억해 두세요 트리뷰트 A to B 저는 그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지? 그런 거로 돌리고 싶은 게 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옛 하고 나와요 그러나 하고 이제 뒤집으면서 그러나 더 뉴스 에코 시스템 뉴스의 생태계 에코 시스템 그러면 생태계에요 뉴스 생태계는 has become 되어버렸습니다 so 너무나 오버크라우드 되니까 너무나 과학의 많은 분비는 과학의 분비는 이런 거겠죠 너무나 과학의 분비게 되었고 and complicated complicated 는 복잡한 너무나 과학의 분비고 복잡해지게 되었어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so 뒤에 so 뒤에 원인 그죠? so that can 여러분 기억나요? that 뒤에 결과 너무나 과학의 분비고 그리고 복잡해져서 뉴스 생태계가 I can understand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해할 수 있어요? why navigating it is challenging 왜 그 뉴스 생태계를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 도전적인 어려운지 그죠? 신문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음 어서와라 언론사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언론사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되게 중요한 한 나라의 압력단체잖아요 자 지금 35번 독해하고 있습니다 so when in doubt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 we 나온다 얘들아 주장 need to need to 왜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지? 해야 한다니까 주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낼 수 있었어야 돼요 크로스체크라는 건 이중 점검을 그지? 두 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중으로 점검하다 뭐를? 스토리 라인즈 기사를 기사의 이야기를 ourselves 직접 그죠? 이중 점검을 해야 한다 여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뉴스 기사는요 이중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럼 더 심플 액트 그 간단한 행동이 있어요 팩트 체킹 사실 확인이라는 간단한 행동이 그러면 이 액트가 주어겠죠 그 사실 확인이라는 간단한 행동이 프리벤츠 막아줍니다 미스인포메이션 그릇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이제 프롬 쉐이핑 형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자 이거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수능이 지금 94년부터 2022 수능까지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자랑하죠 그죠? 거의 28년째 수능이 출시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프리벤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프롬이 오고 ing가 옵니다 동명사가 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목적어가요 무엇을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한 번도 수능에 빠진 적이 없느냐 예를 들어줘 볼게요 더 heavy rain 그럽니다 더 heavy rain 그 폭우 심하게 내린 비가 그지 prevented 그지 us from going outside going out 9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어가 폭우가 그지 폭우가 그지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죠 회원님 자 이 폭우가 주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 뭐라고 하냐면 미생물차 무생물주어라고 무생물주어 물주 물주 이걸 줄여서 물주 구문이라고 그래 사물이 주어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물 주어 구문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폭우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외출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실제로 사람 주어를 쓰면 이렇게 간단해져요 we 우리는 couldn't go out 우리는 나가지 못했어 because of the heavy rain 이렇게 되면 돼요 그지 이게 일상적으로 사람 주어로 쓴 거잖아 우리는 외출할 수 없었다 폭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의역해서 이해하거나 번역을 하는 것이 바로 번역가들이나 통역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사물 주어로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일단 고1 때는 적어도 이 prevent하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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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ing 그리고 keep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똑같아요 stop from ing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이 정도까지 1, 2, 3학년 할 것 없이 고등학교에 수능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표현이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겠다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지문에 사실 확인이라는 그 간단한 행동은 그지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지 못하게 해준다 이해 되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지 못한다 팩트 체크라는 간단한 행동 때문에 이해 되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요 we can concert 우리는 concert라는 건 상담을 구하다잖아요 웹사이트 웹사이트에 참조하다 뭐 상담을 구하다 그 정도면 되겠네요 search as 어떤 웹사이트 fact-check.org 보통 요거에 organization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사실 확인.org 라는 곳과 같은 그런 웹사이트에 to gain 얻기 위해서 better understanding 더 좋은 이해를 뭐에 대한 what's true or false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fact or opinion 무엇이 사실이고 의견인지에 대해 더 좋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글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들 잘 했어요 그래서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자 이게 35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